대구 매일신문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며 실은 5.18 당시 공수부대원의 폭력 진압을 빗댄 만평이 지역사회는 물론 전국적인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5.18 기념재단과 5월 단체들은 성명해서 5.18의 깊은 상처를 덧내는 무책임한 행위라고 비판하고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함께 만평작가의 즉시 교체와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고 민주당 광주시당도 해당 신문사의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앞서 대구 매일신문은 1980년 5.18 당시 공수부대가 광주시민을 곤봉과 군화발로 짓밟는 모습을 비유한 만평을 개시했고 청와대 국민청원에 청원글이 올라오는 등 국민적인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한편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해당 신문사는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입장문을 내고 5.18 민주화운동과 그 정신을 폄훼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국가보훈처가 5.18 특별법에 근거한 법적 검토 입장을 밝힘에 따라 당분간 이에 대한 파장은 계속될 전망입니다.